마이센스 마스터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입니다. 9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는 김성곤 강사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 8강까지 해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봤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시험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 준비되는지에 대한 팁하고 그 다음에 최 빈도수 높은 기출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8강에서 이어서 남아있는 네 번째 거머깅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배경 그림 위에 투명한 셀루판을 올려놓고 한 컷 한 컷 촬영하는 기법은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3번 문안까지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답안은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봐볼게요. 배경 위에 셀루판을 올리고 한 컷씩 찍는 방식은 마치 포토샵에 레이어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은 향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플래시나 애니메이터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플래시는 우리가 스마트폰 나올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리치미디어라는 이유로 해서 많이 사용이 안되게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 중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의 PC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기법들을 많이 쓰는 형태였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는 배터리가 금방 달아버리잖아요. 플래시를 쓰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모던 브라우저로 들어가고 맵해준과 HTML5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모던 브라우저가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냐 하면 플래시가 막 여러가지 외압이나 어떤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졌어요. 쭉 이용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플래시라는 이름을 이제 내려놓고 애니메이터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도비서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래시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는 소프트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걸로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 기술 개발을 계속 했었던 건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편안하게 잘 돌아가는 형태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답안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봤던 만화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일본 만화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만화라든지 디즈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촬영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한 셀씩 한 셀씩 이제 그 레이어를 가지고 셀루판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법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잘못된 거래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걸 잘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컴퓨터에서 CPU는 사람의 두뇌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부분이 있죠. 그거하고 CPU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능사이면서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기능사이면서 또 이 컴퓨터 그래픽스 위에 상업기사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상당 부분의 지식을 좀 요구한 부분도 있고 동시에 뭐예요? 기능사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 재학생들도 시험을 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 학력이 그 이상만 돼도. 그렇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기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표현들도 굉장히 약간 심플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1번 했던 얘기들이 여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CPU만이 두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램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1번에 있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CPU는 데이터의 연산 및 컴퓨터 각각의 부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CPU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머리첨역 연산도 하고요. 제어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사람도 그 두뇌가 제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신체에서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는 게 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CPU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레지스터는 그 CPU의 임시 기억 장치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에서 사용되는 고속의 기억 장치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뭐 같냐면은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PU가 있는데 레지스터를 뽑아버리면은 성능이 떨어진다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펜티엄이나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레지스터 보면은 여기 캐시 메모 이제 보면은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떼 버려가지고 셀러론이라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다 판매했던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그 외에도 CPU 내부에서도 메모리 공간이 있다. 그 메모리 기억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제어 장치에서 더샘, 뺏샘 등과 같은 산술 연산과 엔드오알 등과 같은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유니트라고 해서 이 제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제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보시면은 4층 연산 등은 연산 장치가 하는 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더샘, 뺏샘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장치들은 컴퓨터와 작업과 관련된 장비들이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어는 제어에 관련된 작업을 하고요. 연산은 연산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어 장치에서 연산도 했다. 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답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 문제를 보였을 때 약간 어감상 이상하다. 제어는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연산을 하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면은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DOS라 불러서 이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서 얘는 우리가 이제 커맨드, 우리가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운영체제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 PC나 노트북에서 쓰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화면이 그래픽으로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윈도우 7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유닉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봐보면은 이 유닉스도 사실은 보면은 대형 컴퓨터의 운영체제이고 중대형에서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DOS랑 비슷하게 커맨드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간에 보셨던 그 펭귄 그림 있잖아요. 그 리눅스.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유닉스를 물려받았죠.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를 물려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X윈도우로 불러가지고 구의지원도 돼요. 그래서 이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한 곳이 이제 그 많은데 우선은 뭐 유닉스하고 리눅스하고 많이 같이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문항으로 나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은 타르가라고 나오는데 타르가는 자동차죠. 그 페러시의 모델명이면서도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 뚜껑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여기에 들어갈 만한 그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의 그 이름들이 가끔씩 되게 특이한 이름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까 했던 그 리눅스 같은 경우도 상징이 펭귄이랬죠. 그렇죠? 펭귄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뜨는 언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관심 깊게 하고 있는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을 이유가 없는데 그 언어를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이제 그 휴일이 연휴가 돼가지고 우리 곧 있으면은 이제 그 보면은 뭐 이제 그 연휴들도 이제 오후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이제 그런 것처럼 연휴가 되는데 그때 컴퓨터 언어를 만드신 게 파이썬이에요. 근데 그때 나왔었던 TV 프로그래밍인가? 거기에 도마뱀이 나오는데 그때 도마뱀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 종류가 파이썬이었다. 약간 그런 일어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일어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 가자다 쓰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 컴퓨터 언어 중에 자바도 있죠. 자바 커피를 이제 그 실제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언어를 자바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C언어는 B언어 다음에 나온 언어 해서 C언어라 이름 붙이고 그런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 안에서 너무 심오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대략 그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한글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는 몇개인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한 문자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모를 때 헷갈리게 틀리게 되는데 비트는요. 비트 단위를 봐야 돼요. 1바이트는 8비트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8비트는 1바이트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그 답안이 16비트라고 되는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바이트로 변환하면 2바이트가 되겠죠. 왜 이게 답안이 될까 하냐면은 영문은요. 1바이트에 영문 한 글자를 표시하는데 1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럼 곧 바로 뭐예요? 8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글하고 한자가 이런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는 2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바이트는 뭐죠? 8, 2, 16이죠. 그렇죠? 그래서 16비트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 문제들이 나온다고 해봐야 그게 4층 연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 영상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는 그랬어요.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어 애니메이션 제작이라 딱 나왔죠. 그렇죠? 영상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미지에 대한 걸 이제 기본 단위라고 하면은 픽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딱 보자마자 바로 픽셀 찍어버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어서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카툰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리기 딱 좋긴 한데 사실은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 번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나머지 문항들은 그래픽 이미지나 정지 이미지나 이런 그래픽에 대한 단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영상 쪽이라고 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프레임이어라든지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그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송국도 유튜브 채널 열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었던 어떤 그 단어들 중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제 그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글 계정 있으시면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계정 그 계정 채널 여실 수 있고 그리고 기분은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보면은 프리미어나 이런 데 영상 편집할 때 봐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이제 그 키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떤 중요한 액션 효과를 준다든지 변화를 줄 때 우리 키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프레임은 하나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FPS로 불러가지고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가지고 초당 프레임 수를 가지고 영상 퀄리티를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수업이 이제 그 다른 과목들을 이제 봐보면은 이제 그 멀티미디어 전문가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그게 보시면 프레임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답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뭐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영상의 기본 단위 이것을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지 이미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과목의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제 또는 가상의 동적 시스템 모양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은 그랬어요.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어떤 거면은 시뮬레이션 3번이 답이 되는데 자, 그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스가 걸쳐져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로 나왔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시뮬레이션은 이제 연구 분야고 그리고 이제 그 예로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벌어질 그 데이터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달았던 게 다 기출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 나왔던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재 데이터 상황을 보여주는 시각화가 이제 보면은 범죄에서 빠지게 됐긴 했는데요. 자, 이제 그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그 데이터는 결국에는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뭐예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들이 살짝 이제 여기서 걸쳐져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물로 나오는 선출물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불러가지고 시각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린다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애니메이션처럼 이제 그 어떤 그 영상을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그 밀리터리죠. 군 이제 군에서 전쟁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비해 가지고 워게임 같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그 부대에서의 우리 군에서의 어떤 어떤 자원이 향후에 또 상대편 자원하고 그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격전이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 우리 자원이 어떻게 소모가 되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뭐다? 밑에 그 기반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아니면은 다큐 엔터리에서 보면은 막 그 시뮬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상황들에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다 바로 뭐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시각화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스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할 수 있죠. 이미지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는 향후에 컴퓨터 그래픽스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컴퓨터 그래픽스는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이 많은 부분에서 관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과목이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문제까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 중에서 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방거리를 지나다니는 일반 대중의 눈을 끌어 강렬한 자극을 주고 인상을 깊게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올리는 5개 광고의 종류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래? 왜냐하면 너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뭐예요? 밤거리. 그리고 일반 대중의 눈을 끈다 했었죠. 강렬한 자극으로. 이건 바로 뭐다? 그리고 5개 광고라는 얘기 나왔죠. 그럼 바로 뭐예요? 네온사인인 거죠. 이게 진공상태 유리관 속에 공기를 넣고서 그 다음에 전류를 방전시켜가지고 빛을 내기하는 원리로 이는 조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철이나 그 번화가 있죠. 전철역 근처 보면 우리가 상권이라 불러가지고 상가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온사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온사인이 그냥 우리 과게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 네온사인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그거 본인들이 그 점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들, 업주님들 간판 형태를 해가지고 그냥 간판이 아니고 글씨에다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사람들의 눈이 잘 보이니까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한테 그 네온사인을 통해서 이미지와 어떤 그 어떤 그 본인들이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현대에 있는 그 작가분들이 동시대 미술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온사인이 저렇게 사람들의 눈을 확실히 잡으니까 저걸 가지고 조형 작품을 활용해야겠다 해서 그 요즘에 그 작가분들이 조명, 네온사인을 활용을 해서 작품도 많이 만드세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YBE라고 불러가지고 영국에 그 작가 모임이 있어요. 이제 데미안 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트리세민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그 트리세민이라는 그 여자 작가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작품을 네온사인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네온사인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제 보여주곤 했죠. 그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또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지고 했었던 거죠. 그때 작품 재료를 쓰인 게 네온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그 포스트 모던이즘이라는 그 미술의 어떤 그 형태가 그 이제 미술 사조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보면은 그 이제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소통을 하는가 어디서 같이 느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으로 주로 장식이 초점이 되는 곳은 그랬어요. 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 사실에 헷갈릴 게 없는데 사실 헷갈릴 게 없는데 어떤 거예요? 그런 거죠. 그 요즘에 하도 이제 그 광고 홍보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이제 그 이제 그 뭐랄까 이런 거 이제 그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일으키거나 약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문제 딱 그런 거죠. 이 답안은 분명히 벽이에요. 벽. 그런데 다른 문항들을 한번 봐 보세요. 바닥, 천정, 담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영화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관들 있잖아요. 뭐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거기는 벽만이 아니고 바닥에도 붙였죠. 그렇죠? 천장에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그런 그 점포들 외에 그 담장이라 해야 될까요? 그 건물 근처에다가도 뭐 이렇게 뭐 해 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사람들의 눈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 그런 데도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에서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바닥, 천정, 담장 대부분 인테리어나 꾸미기 작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을 생각하라는 거죠. 일반적인 주택을 보면은 사람의 눈이 많이 가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즐겁고 장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벽이라는 거예요. 벽.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담장이나 천장은 눈이 잘 안 가고 그리고 외부인이 신경 쓰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 또한 눈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천정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집 밖에는 담장 이런 데다가 뭐 담장 밖에다가 뭔가를 뭐 이제 걸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약간 좀 그 서양분화이기도 한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 있죠. 그렇죠? 뭐 추수감사자라고 이럴 때 뭐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집에다가 있었을 때 바닥에다가는 이제 카펫 같은 거 깔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천정도 그렇고요. 딱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벽은 그렇죠? 벽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구들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벽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달력을 걸든 뭘 거든 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장식물을 보통 거는 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경우는 그 이제 벽이 그 장식 초점이 모여지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제품 수명 주기에서 매출액이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이 시기 마케팅의 전략의 초점은 제품을 조금씩 개선하여 이 시기를 연장시키는 것이라 했었는데 그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각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답안은 성숙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겠지만은 어떻게 돼요? 제품은 생명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거면은 제품이 생명 주기가 있어? 제품이 생명 주기가 있다냐면은 고객이 사가지고 쓰다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 기업체의 관점으로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기업체에 섰을 때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 기획을 해요. 이 제품을 기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디에다가 이제 그 매장에 나와서 팔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보면은 그 가격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제품은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제품의 모양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다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이 뒤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4P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는 그 이제 더 많이 연구돼서 7P까지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시장에 내놔서 그게 이제 그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키워나가는데 이것 또한 보면은 제품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서 이게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면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최고 절장에 도달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세태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짜보면 5년 전에 썼던 그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받았던 제품들이 있다가 조용히 사라진 제품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제품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요즘엔 사라지진 않았는데 한동안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 받았던 게 예를 들자면은 뭐 누룽지사탕 같은 거 있죠?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룽지사탕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또 감자칩인데 허니버터칩인가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그 거의 뭐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포켓몬빵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이제 바보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봤다가 지금도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한참 막 열이 올랐었을 때만 좀 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그 제품들도 어떤 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크게 성공하면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긴 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 브랜드하고 제품이 한번 나오면은 그 이제 최고 자리에 오르거나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올라가서 그 이제 자리를 잡게 됐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그 이제 그 제품을 내놓은 곳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제 예로 이런 경우는 딱 그 경우에 있죠. 뭐 신라면이라든지 뭐 초코파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잘 봐 보면요. 이게 그 제품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기능성이 중요하긴 한데 브랜드하고 그 비전이라는 것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요 우리가 이제 그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신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그 뭐 매울신 해가지고 이제 그 매운 라면이면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는 제품이란 걸 계속 이제 어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그 기능적인 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그 제품하고 관련된 이미지라든지 이제 그런 브랜드 파워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시장을 장악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MS는 뭐 MS 오피스라든지 그냥 구글은 뭐 유튜브나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계속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그 작년 말에 챗집 PT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꾸준히 이제 그 검색 시장을 나가던 구글이 그 경기 태세를 했다고 할 정도로 어떤 그 변화를 느꼈었는데 그것처럼 시장은 그냥 그대로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변화하고 그에 맞춰서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 시장을 장악했던 그 제품군이 방어를 하거나 이제 스스로 혁신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 선수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품에서는 이제 혁신보다는 안정 우성으로 한다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이렇게 꾸준히 이제 나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형 실내 디자인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주거형 실내 디자인을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집에 대해서 실내 디자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에서 약간 좀 거리가 먼 게 어떤 거냐. 1번은 집주인의 요구, 요청에 대한 거겠죠. 이렇게 디자인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활양식,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생활을 하는가 하고 4번 이제 주위 환경, 주위 환경이 어떠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거형 실내 디자인은 그 집에서 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생활양식,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런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하는 쪽이 아니고 의뢰를 받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이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그 주위 환경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산이 많은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 도시지역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제 그 뭐랄까 논밭이 많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그 정부 기관이 많은지 아니면은 일반 아파트들이 많은 곳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해겠죠. 근데 이제 2번을 보면은 방문객의 수준이란 것은 그냥 이제 그 우리 실내에서 방문객이 한번 방문을 하고 안 가시지는 않죠. 그렇죠. 그럼 방문객이 아니고 그 뭐랄까요. 그 이제 거기서 월세를 받아서 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문객은 어차피 한번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실내 디자인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그 이제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이 밑에 설명에서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 기관이나 상업용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방문객의 수준은 고려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집에 잠깐 이제 오셨던 그 방문객이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주거를 하시는 분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 우리 집이 그 그런 곳 가끔씩 있어야 보면 집이 커가지고 그 이제 1층이나 그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그 이제 그 그거를 이제 상업용 상업용 상가처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뭐 음식 식사를 하든 아니면은 물건을 팔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문객의 수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광고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다이렉트 메일에서 dm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설명 중 틀린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틀린 거 보면은 광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집약적 광고이다. 그리고 시기와 빈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우송하는 광고 방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광고 대상을 선택할 수 있대요. dma. dma. dma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편과 같은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그 광고 도구란 거죠. dma라는 게 역사가 은근히 오래됐어요. 요즘에 있는 그 배너 광고나 이런 it 쪽이 활용했던 거는 역사가 해봐 한 몇 십 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dm 같은 경우는 우편을 활용하기 때문에 역사가 꽤 길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편이 가능한 시절부터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택에서 아파트나 혹은 일반 주택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편물에 보면은 그 그 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요즘 어때요. 이메일이나 뭐 카톡으로 받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그 은행 그 앱 같은 거였죠. 그걸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편물로도 받긴 하지만은 그런 고지서조차도 이제 종이를 잘 안 쓰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예요. 그 보면은 우편물 같은 거 막 날라와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이유가 그게 그 광고 효과가 과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체에서는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다양한 포지션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겠지만은 그 이제 그 돈을 그 예전에 그 영어 그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해보는 그 할아버지 흙막였던 할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게 쉽던가 자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기업에서도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쓰려고 할 때는 진짜 그 뭐랄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그에 관련된 이제 그 제안서에 기획서에 그 문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이 과연 효과가 없다면은 과연 기업체에서 그걸 쓸까요. 절대 안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이런 종이들을 과연 보는 사람 있을까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본인의 그 본인이 자주 접하는 매체 본인이 자주 대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dm 이런 광고 모드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dm이나 이런 게 왔었을 때 그 자석을 가지고 이제 그 냉장고는 이렇게 붙이고서 잘 기억해 가지고 이제 펜으로 표시를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dm은 계속 계속 지금도 쓰이는 거고요. 효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dm이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시기 빈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광고를 이제 이제 그 이제 광고주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 이제 이쪽 우편물을 통해서 누구 누구한테 어떻게 이제 한 달에 몇 번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받아 고객이 오후에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우편물을 준비해서 발송하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dm하고 비슷한 게 이것도 하나의 뭐 이제 그 명확히 이제 큰 범죄선 dm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이메일 쪽 마케팅 있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보면은 이메일 과연 우리가 이제 보통 스팸메일을 해가지고 막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뿌려지는 그 이메일을 통해서도 고객이 생겨요. 그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팸메일을 삭제시키는 진짜 막 거의 일이죠. 일이죠. 그거 한번 지우기 시작하면은 막 몇십 분 그냥 사라질 정도로. 그리고 이게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지워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메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싫든 좋든 간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이 dm도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이걸 그냥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딱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잔뜩 와있는 우편물을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할 때 만약에 그 내용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고 그 버렸던 그 우편물 중에 고지서나 중요한 혹은 대학교 합격 축하드린다는 그런 메일 그런 우편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혹은 취업 축하드린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뭐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거 오긴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중요한 기관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우편물로 하죠. 지금도 대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문서들은 우편물로 많이 와요. 혹은 직접 직접 받아가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도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구매 장소에서 직접적인 판매 촉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3번은 틀린 얘기죠. 이래는 구매 장소에서 진행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pop나 다른 이제 그 방법을 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광고 디자인 제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 광고를 만들 때 자 무엇을 알릴까 하는 소구점 뭘 어떻게 알릴 것인가 나의 제품에 대해서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2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시각적 표현. 그러니까 이거죠. 광고를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걸 스카이스크래퍼라 불러가지고 디지털 광고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인터넷 신문을 봐보면은 특히 네이버나 이런 경우에는 자사에서 하는 광고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리긴 하는데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우측이나 좌측 끝에 보면은 이렇게 기다라는 광고 있죠. 그렇죠. 그걸 스카이스크래퍼라 불러가지고 긴 광고라고 하고요. 짧은 배너 광고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형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시각적 표현으로. 그건 이제 근데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라든지 다른 애들 보면 잘 봐 보세요. 잘 떠올려 보세요. 정지 이미지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GIF처럼 애니메이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미지가 변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완전 동영상 광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혹은 텍스트만 있는 광고. 요즘에는 텍스트만 있는 광고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일부 특이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엔 그런 걸 잘 안 썼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리치미디어 시절에 어떤 꼼수가 있었었냐면 기사를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텍스트 광고를 넣은 거예요. 글씨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텍스트 광고가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꾹 누를 때가 있거든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괘씸죄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제품들 다시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 광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나 혹은 중요한 글인지 알고 눌렀는데 광고를 따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응용 버전도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봤더니 무슨 동영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였다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4번에 어떠한 매체로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는 매체 선정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뿌릴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 런달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DM으로 할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예요. 그 이제 그 샌드위치 혹은 이제 그 인형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죠.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게 그 광고 홍보를 할지 이제 우리가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보면은 한국어로 나와 있는데 영상 컨텐츠 유튜브도 그렇고 그 혹은 어떤 그 사이트에 영상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나오는데 단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어설퍼요. 뭔가 이상하게 문법이. 접속사가 좀 애매하고 그런 거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동남아 지역이나 그 구미 지역 유럽 쪽에서 그 그 기업체죠. 그 어떤 회사들이 그게 우리나라를 타겟을 해서 구글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광고들도 있고 그래서 거꾸로 한국 사람이 구미 지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글로벌한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 그 기업체도 그렇지만은 그 개인들도 보면 요즘에 1인 그 1인 그 창조기업 1인 기업 해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그 국내 많이 아니라 전세계를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제 그 진행하고 비즈니스를 해 볼 만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3번을 보면요. 회사의 규모와 광고 매체 안정성에 관한 표현. 이거는 이제 그 회사의 규모와 광고 매체 안정성. 광고 매체 안정성이란 거는 광고 매체 안정성이란 게 과연 존재일까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제일 강력한 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뭐예요? 방송이 파워가 세죠.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어필이 됐던 게 1인은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이긴 한데 뉴스하고 이런 방송이 제일 강력하고 안정성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외의 경우란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그 우리가 좀 전략이 많이 필요하죠. 안정성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광고가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을 알릴 것인지 제품이나 광고 대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누구게 알릴 것인지에 관련해서 매체 선정에서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거리가 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을 얘기하기는 광고는 굉장히 요즘에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그 사용하기엔 좀 애매한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가장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조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 페일톤이라고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런 요즘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미디어나 그건 IT 쪽이 또 이제 제가 일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쭉 보는데 인스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언스플래시라고 언스플래시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그 무료로 이미지를 쓸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 어떤 영상 어떤 컨텐츠가 있냐는 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 있죠. 그 명상 컨텐츠처럼 그 좋은 얘기 혹은 명언 같은 거 써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배경 사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봤더니 그 이제 그런데 사용되는 그 이제 그 컬러 그룹이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고는 페일톤인 거예요. 그래서 채도는 낮은데 가장 밝은 색의 그룹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페일톤이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봐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순색 순색에 해당이 되는 게 비비드 톤이라는 거거든요. 비비드 톤. 여기에서 흰색을 아주 많이 섞어 가지고 채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게 바로 그 페일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하얀 눈이 덮인 예로 들어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얀 눈이 덮인 그 들판 같은 사진 있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하얀 눈 때문에 이게 흐리들이 돼요. 그 그런 것들을 보면 사진을 보면은 컬러라 하더라도 저 눈이 막 소복하게 쌓였는데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진짜 우리가 실제 겨울에 그 예를 들어 휴일에 커피 현장 딱 시키면서 앉아가지고 창밖을 딱 보는데 그때 저 그 고원 같은 거라면은 저 멀리 이제 눈이 쫙 쌓여 있고 그렇죠. 아니면 휴일인데 영화를 볼 때 그런 장면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안나라는 드라마였던가 그 가수 수지라는 분이 나왔던 그런 드라마잖아요. 가장 근데 그 드라마 가장 끝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그 그 그 에필로그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도 약간 그런 식인데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거의 끝났을 때나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봐보면은 하얀 눈 때문에 흐리긴 한데 매우 맑으면서도 차가운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일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그래요. 어떤 거냐. 이런 색상에 관련된 것들은 그 컬러리스트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컬러리스트 기사고 산업 기사가 있는데 그 학점은행지에서 이제 그 학점도 인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권위 있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많이 돼 있는 자격증이 컬러 리스트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컬러에 대한 얘기들은 그 자격증 시험에서의 세부적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이제 드라마 만큼 중요한데 여기에 또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스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자는 그 상당히 넓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는 자격증이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이렇게 하고 매체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색도 다르고 재료도 더럽고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자격증의 특징이란 거죠. 자 그리고 신문광고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신문광고 특성이 아닌 거. 신문광고 특성이 아니랍니다. 이제 첫 번째 자 즉각적으로 광고가 가능하고 적시성을 갖는다. 그 즉각적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그거겠죠. 이게 이게 신문광고였을 때 종이에 대한 그 신문에 대한 얘기냐 혹은 온라인 신문에 대한 얘기냐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시절 2000년대 중반 이전에는 사실은 종이 신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 이걸 보실 때는 그 온라인 신문들이 있죠. 온라인 그 이제 그 예로 들어서 네이버 신문 뭐 네이트 신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기사들 그런 것까지도 좀 포괄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문항들도 이제 그런 형태로 나와 있고 왜그래냐는 즉각적으로 광고가 가능하고 적시성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신문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간지가 아니고서는 그 일간지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텀이 일일이란 하루라는 텀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그게 그거를 다 신문으로 담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아 근데 이제 가끔씩 저 그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이제 흔치는 않지만 전쟁이 아니고서는 뭐 호외하고 해가지고 뭐 속보 막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TV라 그런다면은 편해요. TV 뉴스나 이런 경우는 방송은 그 우리가 그 기사다 그 이제 그 콘텐츠 지나가다가 밑줄에다가 이렇게 속보가 뜨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파워가 있는 미디어라고 보였는데 신문이 이 정도로 가려고 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신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광고가 가능하고 적시성을 갖는다. 그리고 신뢰성과 설동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실을 수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지면지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지 제한이 있긴 한데 근데 온라인 뉴스 신문은 어떻겠어요. 기사를 줄줄줄줄줄 키는 게 얘기죠. 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뭐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신문은 특이한 그 그 기능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슬라이드 형태로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들을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영상도 들어가고 근데 4번에 지면에 선정과 광고의 효과는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 얘기가 되게 중요하죠. 지면에 선정하고 광고 효과는 유관해요. 예를 들면 지면에 선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면 광고는 광고가 노출되는 페이지의 크기에서 광고료와 차이가 날 정도이다. 이렇게 설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게 그 문제 보면 기초 문제 중에 잡지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잡지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요. 그 신문 1면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뭐 전면 광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었을 때는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건데 네이버 포탈에 보면 검색창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일 정도 노출하는데 광고비가 한 5천만 원인가? 한 수천만 원 정도에 아마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한 수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이미지는 디지털 광고 쪽은 거의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행해주는 데도 있고 대대행이라고 불러가지고 계속 연결고리가 광고 영업하는 팀이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면 광고에 대한 건데 광고는 무조건 페이퍼로 나가는 경우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신문이든 전부 다 그 위치, 지면과 위치에 따라서 광고련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온라인 신문을 잘 봐 보면 사람의 눈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통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배너 광고가 우측에 많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로그인 박스가 들어있는데도 우측에 붙어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지면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트든 네이버든 잘 살펴보시면 로그인 박스 근처에 광고하고 쇼핑몰에 관련된 링크가 많이 붙어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안 그렇죠. 검색창만 딱 붙어있죠. 그렇죠? 구글은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통적인 포털은 그런 형태로 이제 잡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상당한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좀 아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또 같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